제작진 잠이 기다려야 그리니 오랜만입니다 그거 아닌가요? 저 남준이 형 포마드 머리 해보고 싶다 했는데 근데 그 머리 아닌가요? 지금? 잘 어울리죠? 아닌가요? 나중에 이러고 멋있게 딱 이렇게 고정하고 너무 보고 싶어요 얘기해 주시게 그래서 저는 곧 갈 거라는 분위기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죠? 저는 곧 갈 거예요 왜냐하면 씻고 잘 거기 때문에 저 아직 못 씻었어요 머리 다 지금 이래요 그래서 얼른 샤워하고 자야 해요 내일 무대 잘해야 되잖아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, 진짜로 이해해 줘서 고마워요 저 이렇게 바로 쉬할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이해해 주시네 잘 얼른 가라고 고맙게 네 네,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, 잘 하고 올게요 2 2 3 4 감사합니다.